성을 소유할 수 없는 몸을 갖게 되었어요 야 성불구자가 됐어 성불구자가 되었어 성불구자가 됐어 성불구자가 됐어 스크립트에러 미친듯이 난다 성불구자가 됐어 아이 미친 아니 게임에 종말이 성불구자라니 이런 개 미친 게임인다 아 아 아 진짜 노르구 개들 괜히 건드려가지고 아 진짜 노르구 개들 괜히 건드려가지고 아 성 성 안들어가면 되지 성 쌍노무꺼 안들어가면 되는거 아냐 어? 성 안들어가면 되잖아 성рист 성단 성선 성남 성단 성남 성ént 성ków 성우差 여왕? 어딨어 어딨어 니가 감히 아이 저 이 미친 아이 여왕때문에 한번 더 싸워야될거같이 여왕 seam 싸움 그나 참 16,000원을 왜 받는거야 야아 하아 잠깐만 왕국 색을 변경을 해보자 검은색 왕국 이름 바꿔 왕국 이름 개버거로 바꿨어 여길 수도로 삼아 됐어 아하하 these 엑acă허ㅇ하하 잠깐만 우호도? 우호도가 뭐야 무슨 우호도 아 적개심 마을사람들 집개심가져서 그런거라고? 아니야 그건 아닌게 티르는 나한테 23인가 좋아했어요 호감이 23인가 그랬는데도 문 안 열어줬잖아 세력 우호도 노르가 지금 땅이 없거든 노르가 땅이 없어서 그러는건데 패치로 노르한테 땅을 하나 주면 될 것 같은데 노르한테 땅 하나만 주면 풀릴 일 같은데 에디터 어떻게 쓸까 노래 봐라 암흑기사단에 딱 알맞은 노래지 이거 노르를 만나서 딜임을 줘 근데 문제는 노르 애들이 없어 안 돌아다녀 놀아다녀 놀아다녀 안 돌아다녀 한다고 말라유구성 말라유구성에 있네 야 바로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뺏기면 안 된다 여기 땜에 여기 땜에 67일? 잘 라그나야 대체 어딨니? 사실상상 사실상상 7일 64일 컨트롤 T 하면 애들 다 볼 수 있다고? 기다려봐 그러면은 치트 쓰는 거 연 다음에 컨트롤 T 해서 안에 들어가서 애들 어딨는지 한번 찾아보자 컨트롤 T 컨트롤 T 버프링 시장하면 일반화질로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T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나오는데? 어 툴가에 있대 굿굿 개굿 샹노무꺼 이렇게 된 이상 툴가를 먹어 어? 나 디딤 뺏겼어? 아아 씨 나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? 그래서 툴가를 툴가를 먹으러 왔지 그래서 안되네 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순간이동해? 카운터 술더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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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더 나 도시 내놔 노르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선 도시가 필요해 됐어 죽여버려 나도 돕겠어 죽여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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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골치 그랜드 소드마스터 들어갔다 아이고 쏠라그런데 왜 다 누우세요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지금 제가 쏠드마스터 몇명이죠? 60명? 노래 좋고 오오오오 빵 넣은 것 같은데 됐어 떠나고 그 다음에 툴가로 바로 가서 툴가의 잘 나그나 무대를 잘 나그나 잘 나그나 여기 계시오 잘 나그나 당신은 충성을 맹세하러 왔습니다 전 준비가 됐습니다 충성을 맹세합니다 당신은 신하로 남겠습니다 후계자의 명령을 받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뛰어라 제발 뛰어라 제발 뛰어라 제발 뛰어라 제발 오 오 된거 같기도 하고 노를 부활시켰고 오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야? 어디야? 난 이제 명예도 뭐도 없는 사람이야 어우 깜짝이야 왜 이렇게 생겼어 자 얘네 살렸으니까 얘네 살렸으니까 난 나 이제 충성해제 아 이건 어쩔수없는 이건 어쩔수없는 길이야 이건 이건 내가 선택한게 아니야 이 게임이 날 이렇게 하게 선택한거야 얘 지금 어딨지? 쿠다네 아직도 있나? 쿨가야 아직도 있어? 죄송합니다 대장님 맹세를 거둬야 되겠습니다 안녕 됐어 디림 좋지 어딜 먹을까? 솔직히 지금까지 한번도 뺏긴적없는 순호가 진짜 최고의 그게 돈 나오는 구멍인거는 확실해 고맙고 감사합니다.